열량을 낮추고 설탕을 뺀 제로 열풍이 맥주로 옮겨붙으며 라이트 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오늘 서울 한강 예비섬에서 라이트 맥주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라이트 맥주는 100ml 기준 열량이 30kcal 이하인 맥주로, 오비맥주의 라이트 맥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2년 라이트 맥주 수요가 높은 미국에서 출시한 신규 브랜드로 저칼로리 제로슈거, 저탄수화물을 내세우고 스포츠 업계와 협업하며 헬스앤웰리스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헬스앤웰리스를 강조하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도 전개합니다. 오비맥주는 골프를 테마로 삼고 지난 3월 고진영 프로를 앰버서더로 발탁한 데 이어 전국 주요 골프장과 협업, 골프 대회 후원 등에 나섭니다.